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인데 이게 원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건축법에서 옮겨놨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과 도시군 계획조례에 의해서 허용되는 용도시설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허용되는 거 허용되는 거는 단독주택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안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단독주택이니까 다중주택, 단독주택 공관은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안 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감옥 내지 사목의 건축물 당의 용도에 쓰이는 바닷면적액기가 천제곱미터 미만인 거 천제곱미터 미만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천제곱미터 미만 그럼 여기는 아파트는 안 들어가죠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정답은 아파트가 정답이에요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단독주택에서도 다가구가 안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2종 전용주거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대여 1종 근린생활시설, 당용도에 쓰이는 바닷면적액기가 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2종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은 바꿔놓습니다 종교시설 이런 것들로서 2천제곱미터인 것 이런 거는 설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이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제2종 전용주거지역일 경우 설치할 수 있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1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닷면적액 합계기준은 천제곱미터 미만을 바로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허용되는 것 시험 문제 내기 좋죠 1종 일반 주거지역 잘 보세요 4층 이하의 건축물 하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4층 이하라고 하는 건 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파트는 들어갈 수 없다 아파트를 제외한다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은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안 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을 허용되는 시설 아파트를 포함해서 종교시설 들어가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시험에 잘 나오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뭐가 안 되냐면 숙박시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어요 설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미 집회시설 중에서 관람장도 안 돼요 숙박시설하고 관람장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는 게 더 빠릅니다 다음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시면 달란주점이라든가 격리병원 숙박시설 유락시설이 시험에 잘 나오죠 공장 유연물 저장비 처리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들인데 자 그럼 뭐는 그러면 설치가 가능하느냐 준주거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거 교육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주거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설치 가능합니다 유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 중 글린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 상업지역에서 금지되는 것은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상업지역에서 우리가 의료시설 중 여기 설치하는 격리병원 설치할 수 없는데 일반 상업지역에서 의료시설 중 유양병원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